네, 중애라 장비 다 챙기고 기다립니다. 선생님 몇 번 오셨어요? 10중이요. 네. 조금 지켜요. 빨리는 지금. 일로 막을 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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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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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Ири 여요. 일로. 올. einmal.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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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min. 헐 헐 헐 헐 헐 엎매 민간이 구조대 많이 넣어달라고 소문 좀 내달라고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어요. 베리에 싸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민간 구조대가 갖고 아이들 살아있는 거 확인했대 일단 살아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가서 아이들 구하면 돼 아이들 구할 거야. 아이들 건강하게 올 거야 7시 45분에 담임 선생님인지 엄마인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대. 살려달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